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은 슈퍼리치가 되는 아홉가지 방법, 부위본능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위인문학이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관련 영상을 보다 보니까 브라운스톤님의 부위본능이라는 책이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바로 사서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볼만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 실전 매뉴얼 500만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의 실전 투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빈자로 산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브라운스톤 우석님은 제가 즐겨가는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네임드 필자시고요. 우석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의 인문학 책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책도 상당히 괜찮고요. 간단히 머린말을 보면 여기에 이분이 어떻게 처음에 돈을 모았나를 약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보면은 그 동갑내기 아내분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월세 20만원짜리에서 신혼살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잣돈을 500만원을 모아가지고 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맨날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을 팔고 이사 다니는 것을 하시면서 9년차 접어들었을 당시에 총자산 50억을 넘었다고 하세요. 대단하시죠? 9년 만에 50억을 벌어서 바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2살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나서 딸아이의 교육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따님분은 전문직에 종사하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딸과도 관계가 좋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자는 넘치는 재산보다는 자신이 꿈을 이루며 사는 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면 만족할까라는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 욕심을 자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삶이 되면 만족할까를 일단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정도까지의 부를 이루면 그 이후에는 그거를 지키면서 편안히 사는 게 행복한 삶의 지름길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인간도 연어처럼 부자와 빈자도 본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원시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일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고 부의 본능을 일깨운 사람은 안락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운이 좋거나 부문을 잘 만나야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의 선물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돈복이 없는 이유는 우리 내변에 깊이 뿌리게 내리고 있는 본능 즉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행위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주 원시 시대에 생성된 본능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과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는 약점이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바로 이 책에서 그 비결을 가져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아홉 가지 심리적 장애물을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극복하는 실전 투자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와 맞춤 처방도 제시한다고 하세요. 이분이 또 이 책이 제시하는 원리가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 원리들이 수많은 천재와 노력가들이 차지해낸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테크 실패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처 방법을 배워서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애라고 써놨죠. 과연 이 책을 읽어서 그런 방법을 읽으면 정말 이 책을 읽은 게 큰 행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파트 1은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그리고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 때문이다 땅도 주식도 독점 대상에 투자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이것도 손자봉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한다 이렇게 실전 투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파트 2에서는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라고 제목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번째 무리짓는 본능, 두번째 영토 본능, 세번째 쾌락 본능, 네번째 근시한적 본능, 다섯번째 손실공포 본능, 여섯번째 과시 본능, 일곱번째 도사환상의 오류, 여덟번째 마녀환상의 오류, 아홉번째 인식체제의 오류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부의 본능을 깨울 수 있는 여덟가지 도구 그 다음에 실패 유형별 맞춤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빚 내서 소비하는 유형, 내 집 마련이 막막한 유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자이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되게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1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친구 중에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현재 보면은 자기처럼 투자한 자신이 훨씬 부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 회식, 워크숍, 조회 회의는 정말 싫었다고 해요. 이걸 딱 보면서 이분은 저랑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처음 직장이 삼성 SDS였는데 그러니까 회의하고 그 다음에 회식도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저녁에 보통 빨리 퇴근하면 9시, 늦게 퇴근하면 12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조직 생활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너무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회사를 못 때려치고 계속 다니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해서 불을 이룬 다음에는 회사를 때려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하시는 거죠. 투자를 하실 때 본인도 겁이 났다고 하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꾸준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배울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예금으로 번 돈은 없고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예금을 들고 투자할 동작돈을 모으고 투자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되고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여러분도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 고생은 추억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광고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투자에 미쳐는 종잣돈이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거보다도 적게 쓰는 것이고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종잣돈을 마련한 경험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자동차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 사더라도 소용차를 장만했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혼수를 아예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시고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후일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도 입주하는 대신에 전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가 싼 동네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고생은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되고 이 젊은 시절 고생 때문에 지금은 은퇴해서 편하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과 불편을 받아 안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초기 투자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드셨는데 케이타의 신용 투자에 깡통 계좌가 돼서 7천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린 적도 있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한때 할 때 한참 추락하던 때 한정목으로 12억을 날렸을 때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는 승승장구하면서 성공만 하셨을 것 같았었는데 한 종목으로 12억을 날린 적도 있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투자해서 일어날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게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고다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디디고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고 합니다.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자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경험 삼아서 나중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는 그런 얘기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소법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거였는데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마추어들은 단번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도 나는 몇 년 내에 몇십억 벌었다. 이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그 책에서 성공 패키지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서점에 그런 종류의 책들이 넘쳐났고 그걸 따라해봤는데 다 박살났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오랜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은 고수들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첫째 원금을 손해보지 말라, 둘째 그 첫 번째 원칙을 잃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조차도 실패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잡변법이 나오죠.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투자는 복잡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이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남들의 실패에서 얻은 그런 좋은 교훈을 습득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본인은 주식 투자 중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의 책을 되게 좋아했고 좋아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고,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 관련 투자책들도 많이 있죠.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 존 템플턴, 템플턴 플랜 같은 책이 있고, 피터 린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어. 제 영상 중에 필립 피셔 책과 피터 린치 책을 리뷰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학자, 철학 이런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부의 인문학에서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부의 인문학도 제가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은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느끼신 것은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간과한다고 하세요.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 지식이 박사나 교수 정도가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도 큰 돈을 벌었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누구나 다는 그냥 아파트 투자만 해서도 큰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재테크 지식이 있으면서도 실행을 못하느냐를 생각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왜 실행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성은 결국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망친다고 합니다. 본인은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는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죠. 아무리 많은 재테크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투자를 할 때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성공은 지식 더하기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은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라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인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수익률이 높은 데서 낮은 데도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깎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첫째는 지구 즉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땅은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를 보면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순위라고 해요. 이게 지금 독점적 지위별로 순서가 나열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땅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수요가 있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하세요. 하지만 요새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제가 한남 3구역을 5년 전에 현장 방문해서 가격 조사를 했을 때 지분 평당 3천에서 4천이라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평당 1억 5천에서 2억 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들어서 만약 샀었다면 대박이었는데 하여튼간 솔직히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투자이지만 정말 이게 되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주식도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을 사야 되고 망하지 않는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이익도 많이 내고 생존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투자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과의 경쟁이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남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싸우지 않고 투자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는 남들과 싸우는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투자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이나 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 중 대주주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의 성공법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않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테크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껴와야 된다. 본인이 투자라면서 배운 것은 가장 강한 적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장애물을 싸워서 이겼는데 첫째는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TV 같은 것도 부속품이 없는 바람에 새로 장만할 때까지 썼고 옷 같은 것도 소매가 너덜너덜 할 때까지 입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고 해요. 보통 종잣돈을 못 모으는 게, 저축을 못하는 게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편안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했다고 해요. 초반에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투자 실패를 하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언제는 돈이 있었어? 원래 빈털털이었는데 또 벌면 되지 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돈이 없어지면 어차피 우리는 그 돈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흔이나 쉰이 돼서 그때 투자를 실패하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엄청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충분히 복리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투자의 방법도 얻을 수 있고 실패를 하고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슈퍼리치가 되려면 V 본능을 깨워라 파트 2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그 아홉 가지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V 본능을 깨우는 여덟 가지 도구도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파트 2, 3의 리뷰는 지금보다 더 빨리 좀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은 재테크 초보이신 분이거나 재테크에 계속 실패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책을 사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고요. 뭐 형편이 안 되신다면 서점 가셔서 보셔도 좋고 도서관이 잘 되어있으니까 도서관에 뭐 책 빌려서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에 리뷰할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